그래서 두번째 해볼까요 한번만요. 한번 해볼까요. 도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는 좀 드랍해도 우리가 마인드와 우리의 심장이 핫하니까 할 수 있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래를 두 개 다 맞추는 거예요. 자 지금 테이블별로 조를 그냥 짤게요. 임의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할게요. 상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안 속으시잖아요. 어마어마해도 아닌 거고 계속 하나 들으니까 안 믿죠. 안 믿지만 그래도 저희가 쇼핑백이 좋다. 쇼핑백이. 쇼핑백이 견고하다. 자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사실 세번째 게임을 준비하면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아까 좀 전에 우리 가수분 노래라고 하시고 했는데 터무니 있는 팀보고 자신감로 생겼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리듬은 리듬은 또 어떤 곡을 부르고 있고 가사는 다른 노래의 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A곡의 리듬 A곡의 누구곡? 무슨 노래? B곡의 누구 노래? 이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거죠? 박소희의 송아지, 문은선의 토끼 이렇게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A리듬의 송아지 리듬의 산돋기를 부르는 거예요. 가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근데 제가 가요로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렵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나도 웃겨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잘해주세요. 다 엄청나게 유행했던 곡이에요. 제 노래 실력을 너무 하지 마시고 가사를. 어떻게. 너무 높게 잡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른. 지금 감정 잡고 부르는데 지금 저 노래 잘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는 게임이어서 하는 건데. 다시 할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언제나. 나만을 위해. 나를. 아껴준 그대에게. 이 정도 나와야 돼. 이제. 자. 4조. 전인권. 아니. 전인권을 행진에다가. 행진이요. 오케이. 아니.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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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에다가. 근데 가사는. 그게 문제예요. 그거 키시잖아요. 어머. 그게 게임인데 그걸 왜 짜증을 내면 어떡하죠. 그걸 맞추는 게 게임인데. 그러니까. 자. 4조. 가사. 다시. 다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전인권 오빠 나왔어요. 어떻게. 자. 액션 보세요. 말해야 할까. 정답. 정답. 1조. 전인권의 행진에다가. 언제말 몰라. 아하. 자. 전인권의 행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인권이 오빠는 맞아. 인권이 오빠는 맞아. 2조. 전인권이. 네. 아하. 딩동댕. 오. 자. 라운여 고르세요. 자. 고르셔서. 아. 잘하시네. 아. 잘하시네. 아. 소장님께 다 줬어. 다 줬어. 다 줬어. 자. 골라. 난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난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말처럼 갖고있으면. 형. 오늘도 못발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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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쪽 딩동 1쪽 슬라이드 크리스마스 때 꽃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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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세요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알아야지 3점 라이언 딩동 3점 저요 3점 3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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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에요 미국영화 3점 원더풀 원더풀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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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풀 댄스 댄스 네 이게 띵동댕 우우우우 누군이세요 네법 3점 나오세요 6점 3점도 마치세요 잘하십니다 건강하신 겁니다 하나만 고르세요 네 3점 자 지금 요번에 뉴스의 핫 이슈가 된거죠? 해결됐어 해결됐어 해결된 정답! 딘똥대회 와 이거 뭐죠?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맞추면 대박이야 와 이거 앞에 면이 있는거 아세요? 최소화이가 주인공 나 이거 진짜 모를거라 생각했는데 맞췄어 대박 와 넘겨주세요 자 이거 뭘까요? 이것도 얼마 전에 한 3년? 2년? 2년 된 영화죠? 우리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다룬 슬픈 우리나라 역사 택시 습관 이거 있죠 있죠? 택시 습관 와 지금 난리났어 와 지금 난리났어 자 넘겨주세요 와 이거 괜찮죠? 이거 글래의 영화 이것도 자 PMP 뭐해요? 지금 젊은 영화인데 이거 김내원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혜수누 팬 잘했어 자 그러면 3점 3점 어머어머 4점 3점 나오세요 원암소리 저 같아겠어요 원암소리 2, 2, 1, 2, 3 아 들어왔어요 저 실험 없어요 넘겨주세요 3점 나오세요 와 6점 너무 잘하시는데요 2점수 제일 작아요 3명 너무 잘하시는데 고르세요 여기 뭐해요 정보 나간 거 아니야? 정보? 아니 27점 3점 안찾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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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세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이거 뭘까요 이거는 오빠 막 배에 막 벗금 빡 입고 대구 벗은 영화 대구? 오빠 5점? 그래야 돼 이거 대수소개 몇 점이에요 지금? 1점 고집버스 1점 1점 그 다음 아 이거 이거 영화 봐야돼요 저 3번 봤어요 네 2점 범죄화이전 맞습니다 아 네 사실 지금 1점 맞추시는 분들은 저거 못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가면 가능하지 말자 자 넘겨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영화 이거 게임 뭘 듣고 뭔들어 쳤보고 안되면 1초 2초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 영화입니다. 이 영화 아직도 어려워. 근데 행복을 맞췄으면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국영화입니다. 한국영화 팀장님! 팀장님! 우리나라 선택이고 너는 제 선택이야 자 필빈! 필빈이 봐요 진짜 내가 별걸 나왔나. 몇 점이에요? 1점. 지금 몇 점 몇 점 몇 점 있어요? 2점. 2점 손들어 볼까요? 2점 2점? 여기 6점 2점 아니에요? 여기 탔어요? 가지시래요. 자 2점. 자 우리 2점. 타도 나오세요. 타도 나오세요. 탕 ό거에요! 들어왔 спортでした.